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의 한국인이 당선된다면 좋을텐데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열쇠에 있고 앞으로 결과가 좋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WTO 사무총장 지명전입니다 10월 29일 날 0시 27분에 전해진 외신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0월 28일 차기 사무총장 결선 투표에서 유명히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습본부장에 비해서 경쟁상대했던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 조이 웨알라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WTO 사무총장 탄생은 이번에 어렵게 됐다는 그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다만 미국이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유명히 지지를 밝혀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그 불씨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WTO 일반이사의 데이비드 워크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에 제네바에서 열린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오콘 조이 웨알라 후보가 더 많은 덕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례상 정확한 덕표 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그런 외교 소식통의 의견을 종합하면 WTO 회원국 164개국 가운데서도 가반수인 82개국을 넘는 96국을 오콘 조이 웨알라 후보가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외신은 10월 29일 날 10시 29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소식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10시간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이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10월 28일 차기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습본부장을 공속 지지하고 나서면서 나이지리아 후보 쪽으로 기우는 듯하던 선거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까지 유본부장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서 선거전에 판세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이 된다고 그렇게 외신은 전합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WTO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에 유명히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논평을 내보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제2의 반기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교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선에서 일본이 등을 돌렸고 이어서 유럽연합의 27개국도 나이지리아를 일치히 지지하면서 판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처음부터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자원의 총동원에 이번 경우는 민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민간의 외교 역량까지 총동원되었다면 충분히 성산이 있는 게임이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88올림픽 유치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 등 한국의 1세대 기업인들이 민간 외교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88올림픽 유치에는 한국의 민간 외교의 승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이근희 전 회장 그리고 돌아가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박용승 전 두산그룹 회장들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론 WTO 세계무역기구의 수장을 뽑는 일과 올림픽을 유치하는 일은 성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급 기업인들은 주요국에 관한한 오랜 기간 동안 두터운 인력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8올림픽이든 평창올림픽이든 당시에는 힘을 함쳐서 함께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일체의 동심과 같은 분위기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으쌰으쌰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운다는 한마음 정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3년 지금 한국 사회는 갈갈이 찢어진 천과 같습니다 분열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고 정치는 그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WTO 세계무역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정부가 앞장섰지만 민간이 힘을 대했다면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전이었다고 봅니다 유치전에서 정부 관료나 정치인에 비해 가지고 민간 기업인들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민간 기업들은 오랫동안 물건을 파는 과정에 깊게 개입되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런 전략의 성공이 바로 88올림픽이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또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회의 힘을 결집하는 노력은 정치적 리더십에 복원해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또 특히 문 대통령은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의 뜻과 힘과 마음을 함께 모으는데 집권 후반기에 상당 부분을 화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유명히 통상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승부에서 패배가 예상된다는 그런 외신 소식을 접하면서 민간이 힘을 대했다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쉬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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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가